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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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이름은 왕다리 박사입니다. 제 나이는 스물왕삽입니다. 저는 네팔삽입니다. 저는 아버지와 함께 농사를 채고 있습니다. 농사 농사와 강좌, 공화조, 많은 놈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부터 아버지를 받습니다. 그래서 농사에 영웅이 많습니다. 저의 이름을 주셨다면 성실하게 엔진이 일하겠습니다. 자료 부족하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바이클을 말씀하시면 고향이 어디에요? 고향이 바르가티에요. 바르가티에요. 바르가티에요? 바르가티는 어디에 있어요? 네팔 당부에요? 성부에요? 당부에요? 네팔... 네팔... 세상에... 네팔... 네팔... 바르가티? 바르가티? 바르... 동무... 네팔... 이되는.. hem저... 웰스턴... 웰스턴... 웰스턴이에요... 응... 그... 아버지하고 농사와 Buddh 3 시작했다고 했어요. 응. 집에서 하는 농사와 marche política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어요. 아무집도 아무집도 시간이지만 이루는 거 같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잘 잘 면차 잘 면차 양파 만족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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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하고 그 쌀 농사를 지고 칸 농사, 많은 농사를 지어요. 그래서 시장에 가서 팔아요. 네. 쌀 농사를 지어서 쌀을 마켓에 팔아요. 네. 쌀도 팔고 토마토도 팔고 마늘도 팔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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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그러면 바이크리스나 씨 도구패에서는 잠시만요. 바이크리스나 씨는 농업 지원하셨어요. 농업. 그죠? 네. 농업이에요. 생산업이에요. 농업. 농업이에요. 우리 크리스나 씨는 왜 농업을 지원하셨어요? 농업이에요. 농업이죠. 예상도 저러 så요, 농사들에 가서 일을 하면 토마토, 농장, 마누라장에 가서 일하면 힘들지 않나요? 네, 아닙니다. 힘들지만 열심히 일을 해요. 우리 바이클리스나 씨는 한국어를 몇 달에 공부했어요? 5개월 공부했어요. 한국어를 5개월 공부했어요? 네. 학원에서 공부했어요? 학원에서 공부했어요? 네, 학원에서 공부했어요. 거기 고향에 한국어가 본 게 있어요? 네, 있어요. 멜팔리 선생님이 한국어 공부했어요? 아니면 한국어 공부했어요? 멜팔리 선생님이 한국어 공부했어요? 네. 한국에서 왔어요. 아, 한국에서 일하고, 한국에서 일하고 온 멜팔리 선생님이 한국어 공부했어요? 우리 바이클리스나 씨는 그냥 춤이가 뭐예요? 춤이가 작사예요? 응. 운동을 해요? 응. 운동도 좋아하고 목소도 좋아해요. 운동을 하는 운동을 하는 운동을 하는 이uft